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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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안동에서 사과농사 짓고 있는 임재영입니다. 농사진지는 올해 12년 차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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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사도 잘 되고 기계 조작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안에 실내 자석도 좀 넓고 그리고 운전하기도 좀 편하고 아무래도 이걸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. 이것은 주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도 좋고 분사 양이 총면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니까 제가 약을 보통 한 14통 정도 치는데 먼저 치던 기계는 중간에 보충을 한번 해야 되지만 이거 다 치고 싸서 한 통밖에 안 먹어요. 기름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도 이점이 많아요. 그리고 예전 거보다 바퀴 축이 좀 넓어서 경사진대에서 웬만한 데서는 다 충분히 돈고 또 회전 반경도 짧고 사용하기는 좋습니다. 다른 기계 다 써봤지만 아세아가 확실히 좋으니까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세아로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이에요. 통합력도 적용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.